원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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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더쇼 더쇼에서 원추백 최초 공개합니다 저희가 음악 방송에서 수록곡까지 보여드리는 날이거든요 처음이에요 이런 날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설레요 감기가 무령합니다 도망가자 뭐야 자기네들 캐릭터가 도망가자 나 찍어주고 도망가자 떡볶이 안 흘리기 시작해야겠다 손에 손을 묻어요 조심해 재미없어 손 치고 와야돼 아 귀여워 뭐야 방부제 뭐야 오늘도 뭐야 멘트 뭐야 어떻게 하면 찍게 나야 찍어 하려고 하려고 줄 서 뭐야 줄 있어? 멘트잉인가요? 뱃뱃뱃 찍게 웃어요 웃어 영진이 못 찍을 거 같아 제가 지금 많이 부은 상태가 놀geht 눈이 아던 잘못450 반 기회가 시원하죠? 청량한 여름에 맞춰서 의상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 시원하시라고. 시원하신가요? 베스트 커플 후보 1. 파고들어 떼고 부르시겠네. 여기? 내가 좀 앞에 보긴 할 것 같아. 스탑! 스탑! 베스트 커플 후보 2. 약간 영광이는 좀 무슨 느낌이냐면은. 영광이 이동할게요. 네. 둘, 셋. 네 됐습니다. 갑시다. 안녕. 팬 마케팅 팀에서 나왔습니다.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오세요. 뭔 말이 더 필요해. 미친 듯 걸리는데. 이미 들듯 머릿속에 소환. 너를 내 와이피라 부르네. 순수하지마 순진하지. 아는 태도의, 또의 같아. 모든 걸 ONLY. 다 그 what I want. 난 뭐 답해. 노력 결정했어. 조금이 아니면. 내일은 난 후회할 것 같아. 아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잠깐이나마 조금 오늘 좀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도 많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즐거워! 너무너무 잘 느꼈어요! 즐거워! 오늘 처음에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요 어 이거 유튜브 이거 많이 채워주세요 자신이 갈 때까지 많이 채우시면 제가 쉬워요! 추천해드릴게요 와 이 영롱한 비깔를 좀 보세요 평으로 먹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국이 평으로 탕후루 들었진 않았는데요 당초인전하고 하나 먹으려고요 아 어우 달아 뭐야 제가 원래 탕후루를 잘 안 먹거든요 너무 맛있네 흘렸대요 흘렸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 포인트는 포인트 생각했어요 아시안 얼굴이에요 아시안이 누구죠? 구아시안 현성국의 얼굴이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의상 포인트는 얼굴이다 오늘은 냥냥한 고양이에요 냥냥냥 냥냥냥 냥냥 오늘은 황금올리브가 갖고싶어서 올리브색 렌즈를 꼈어요 황금올리브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요? 여러분이 더 좋아요 오늘 영케이 선배님 보셨어요 오늘 영케이 선배님 보셨어요 오 맞아요 대기실 바로 앞이에요 진짜 같은 친구야 우리랑 나 못 갈 것 같아 내가 할게 우리가 키티더라디오에서 나가면서 성공한 덕후로 아 그치 여기는 또 파이덕모리트에 성공한 선배님을 뵙고 저는 데이식스에 영케이 선배님을 만났어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정말 성공한 덕후의 기준에서 많이 성공했어 저는 성성성덕 저는 성성성덕 지금 내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 팬분들이 진수하실 정도야 사제 말씀하면 되죠 왜냐면 너 때문에 하이라이트 팬분들이 질투할 수도 있어 아 아니야 오히려 우리 삐삐들이 질투해요 그럼 빨리 삐삐한테 사과하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건 우리 삐삐입니다 하이라이트 선배님은 존경이고 존경 그리고 사랑은 삐삐 근데 삐삐님들도 존경할 수 있죠 난 삐삐 존경해 존경하고 존경해 컷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오늘 일은 되게 이쁘다고 했잖아요 그쵸 제가 오늘 약간 귀여운 원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입니다 원툭이 투에 전 제로입니다 이쪽은 저는 늘 제로죠 영광이는 약간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귀여워하는 느낌이고 저는 약간 태생이 귀여운 느낌이라 재능과 약간 노력 재능과 노력이라 재능이 이긴다 보면 그건 그래요 하지만 저는 뭐 귀여워 보이고 싶은 노력을 굳이 안해도 행운 속에 기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아디다스 의상인데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부터 이 옷을 구해 오셨어요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의상 한번 입어볼게요 어? 지금 성북이가 제 의상을 탐내거든요 저는 약간 구매하는 의향이 없어서 안 돼요 저도 살 거예요 엽치면 안 돼요 커플씨 안녕 저희 오늘 엠카에서 자기 대표 포즈를 하기로 했잖아요 약속 시켰어요? 나 했는데 1절 때 실패했어 1절 때 실패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절에서 다시 했어 그래서 2절 때 성공했습니다 2절 때 성공이었대요 2절을 주목했어요 또 다른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를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인피니티 러브 그게 선물이 있네 이거 사아봐야돼 이리 와 이거 맞아? 어 맞아 이거 맞아 나 나 오늘의 의상은 약간 힙합 웹힙합 캐주얼 힙합인데 멋나는 멋이 나는 그런 옷들로 했고 멤버들도 오늘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제일 멋있는 것 같고 항상 저는 제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실 분 있나요 혹시?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카메라 리허설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는데 마지막 엔딩에서 제가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틀 아니면 보라트?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라트하고 윙크 어떤 거 할까요? 엔딩도 좀 부끄러워요 약간 혜성아 지금 보라트랑 고양이 아트 중에 고민 중에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트렌드니까 홍게 다 트렌드니까 맞는 말이네요 눈 밑으로 봤는데 오늘 퐁당퐁당하게 나왔어요 퐁당퐁당하게 그냥 오늘도 그저 한없이 재밌는 본 쪽이었어요 오늘 굉장히 힙해요 스타일이 오늘 굉장히 엉덩이예요 굉장히 힙해요 오늘 굉장히 엉덩이예요 조금 레이싱스러운 부릉부릉 오토바이 탈 것 같은 그런 장갑이네요 캐주얼 장갑인 것 이런 것도 참 이쁘네요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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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오늘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희 캔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분 2번 혜성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분 Hi Today is 쇼 음악 중심 Let's go 오늘의 이상 폴드의 제복 그다가 나시 보시면 나시를 입었는데 살짝 부끄러워가지고 포를 지금 덮고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확 갈지 모르니까 긴장하십쇼 꼭 보도록 안녕하세요 성국씨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여기는 대기실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여긴 어디죠 대기실입니다 아니 뭐 이제 카메라 요설하러 가려고요 아니 어제 비하인드 봤거든요 퍼포머 안무 비하인드 안무 연습 비하인드 봤는데 제가 엄청나게 엄살 부린 것처럼 맞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피했으면 맞았어요 절대 엄살 부린 거 아니고요 그치 나 엄살 안 부리지 네? 엄살 부리는 사람 아니지 나 들었죠? 증인 증 누가 엄살 부렸대? 아니 비하인드 어제 나간 거 있잖아 나 아 그래요? 그거는 형이 엄살 크게 떠나서 불주의한 분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과 붙어있으면 한 명 분이 있습니다 내 형이가 앞에 있어가지고 볼 수 없어 근데 누군지 말하는데? 안 돼? 하하하 이러하나 하하하 하하하 어쩌어? 어쨌었다 지금은 카메라 리허설을 준비한 배너 형과 오늘 유독 이상하게 많이 피곤하네요 왜 그러지? 리필 봐야지 잠 깨는 것 같아요 검찰이 말 형 어떡해 잘 돼 잘 돼 네 guard 네 또 너무 아쉽다 오늘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pg 어 어 여기다 여기네! 여기 고니존이야, 여기. 완벽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무섭게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여기 고니존이에요, 고니존. 띵 하고 하는 거. 예쁘죠? 카메라 찍어주신 스태프 분도 인정하셨어요. 이렇게 찍어주신 스태프 분도 인정하셨어요. 고국 나가고. 뭐 검사하냐고. 봐봐. 에이? 진짜. 제대로 찍어. 이럴 거야? 너 얼마나 잘못스럽게 찍었어. 성분이 말 안 들어요, 띵이들. 야, 왜 딴 때 부분을 찍어 놔? 조용히. 오케이, 됐어. 안녕히 계세요. 성분이랑 사진 아직 안 찍어. 다음부터 성분이랑 사진 안 찍어야겠어.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막방 아닌데요. 막방을 막방이라 부르지를 못해. 오늘 막방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야 돼. 막방이 막방이지 뭐야. 막방이라고 하지 말라고. 다른 말을 빨리 만들어 내라고. 아, 우리 정인처럼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이라 투비 컨티뉴거든? 형들 F 아니에요? 형들 F지. 근데 왜 팀 척 공동해? 나는 내 솔직한 감정을 분출하는 거야. 분출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방이 있어야 또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그럼 막방이라니 많이 바꿔야 해. 난 막방 아무렇지 않은데. 막방을 막방이라서 그런 거라. 마지막 이름표. 이름표 찾는 것도 마지막이네. 뭐라 해. 뭘로 할까요? 그럼 바꿀게요, 혜성이를 위해서. 이름표 찾는 것도 끝이네. F는 힘들어. 근데 막방 때 뭐 하기로 하지 않았어? 아, 지금 정해야 될 거야. 이거 하기로 했어? 이거. 아, 그거? 평범하게 하지 말고 좀 독특하게 하자.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기대하세요. 귀여우다. 오, 귀엽다. 색칠해 주시면 돼요. 고니 먼저 가. 너무 무난해. 좋고, 너무 무난해. 어떻게 될까? Aus-Train P3. tego, eso. How did you know that? Let's bringing down. 음음, 음. 음. 암붙 듯?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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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저기 베이비들 마지막에 퍼포머로 끝내자. 한 명 한 명씩 퍼포머마. 네 여러분 3주간의 음악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너무 즐거웠고 삐삐 분들이랑 진짜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막방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요 하는 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 좋습니다. 영광이 어땠어요? 네 저희도 오랜만에 삐삐 만나서 이렇게 저희가 긴 3주라는 시간 동안 같이 함께 너무 행복했고 목가 길었죠. 마지막이 아닌 툴이 컨티뉴다. 네. 송국이. 너무 행복했고 삐삐들이랑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막방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할 수 있었어요. 막방 아니라고. 막방 아닌데 막방까지 할 수 있었어요. 막방 아니라고. 그만. 막방 아니야. 막방 아니야. 자 VBS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앨범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계신 빅비분들이 계신 이런 무대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 3주간 너무 고마웠어요. 빅비들. 그리고 안방에서 응원해주신 빅비분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븐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퍼포머 아무도 안 틀렸지? 응. 자 이제부터 저희는 새로운 항해를 또 시작을 하러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항해예요 알겠죠? 우리가 꼭 데리러 올게.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인기 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빅빅들 안녕. 안녕. 손으로 이제 판매를 가요. 이야.